신통한 짓 해서가 아니라 내 양심에 이건 차마 못하겠어서 안하고 내 양심에 차마 못 지나치겠어서 손을 뻗고 이게 제일 성스러운 거예요. 그거 하는 사람이. 그걸 공부해가지고 그거 만들어내겠다는 건데 늘 내 마음에 근심이 차 있으면 그거 하겠습니까? 계속 내려놓으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보살도 하시기 위한 기술로 육바람이를 배우는 거예요. 지금 이거 못하시면 현장 투입이 안 됩니다. 여러분 여기 보살 사관학교라고 치면 이걸 체크해야 돼요. 이거 안 되면 투입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중생 구제하라고 투입했다가 같이 죽을 사람들이거든요. 이해 되시죠? 물에 함부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쵸? 물에 빠진 사람. 그 사람은 기절시켜서 꺼내든가 아무튼 조치를 못 취하고 그냥 도와주겠 다음에 마음의 근처에 갔다가 같이 죽는 거죠. 그 사람은 사력을 다해 붙잡을 텐데 이쪽도 대처를 못하면 같이 죽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하나 사람 하나 물에 빠진 사람 구하려고 해도 아주 교육을 받고 기술을 다 익혔는지 봐서 점검해서 투입할 텐데 보살도로 지금 투입할 요원들을 양성하는 게 보살 학교인데 육바람이를 가르치잖아요. 보살 학교는 어느 경에서도 육바람이를 가르치잖아요. 육바람을 잘 하실 수 있냐. 즉 어느 상황에서도 지금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고 열 받아도 보이 남의 입장에 헤아릴 수 있느냐. 그런데 이거 이전에 선정이 전제돼야 돼요. 몰라를 못하면 이급한 상황 되면 여러분 시야가 좁아져서 남의 입장이 안 보이거든요. 그럼 그때 다시 시야를 넓히는 작업은 뭐죠? 몰라 괜찮아요. 그러니까 선정바람일부터 먼저 훈련을 자꾸 하셔야 돼요. 몰라 괜찮아 바로 하실 수 있는지. 본인이 이걸 계속 실험하셔야 돼요. 남이 안 시켜도. 제일 좋을 때 몰라 괜찮아 할 수 있는지. 초연할 수 있는지. 제일 힘들 때도 딱 참나자리 붙잡고 정신을 초연하게 다시 각성시켜서 양심, 육바람이를 챙길 수 있는 그런 평정심을 확보할 수 있는지. 지금 육바람이를 잘 하시면 되니까 보살도는 육바람이를 잘 할 정도의 선정 능력이 일단 필수죠. 혼자 뼘 가는 선정도 중요하지만 육바람이를 하는 데 언제 어디서든 육바람이를 할 수 있는 선정 능력이 있는지가 보살한테는 중요하지 않겠어요? 누가 시비 걸고 할 때도 깨어있을 수 있는지. 깨어있어야 나머지 바람일이 나오거든요. 참나자리 지금 찾으실 수 있겠어요? 여기 계신 분들 계속 이걸 익혀야 돼요. 실전으로. 제 유튜브 강의 많이 들으시고 지식 습득하는 것도 좋지만 보살하려면 이런 것도 알아야 되는구나. 적어가면서 들으시는 것도 좋은데 1차로 여러분이 보살이 되시려면 육바람을 테크닉을 익히셔야 됩니다. 지금 참나 있으세요? 지금 참나 잡으세요. 내려놓으세요. 지금 치고 있는 거 내려놓으세요. 아무리 그게 좋은 것도 내려놓으세요. 아무리 힘든 것도 내려놔보세요. 몰라 해보세요. 이런 연습을 계속해야 돼요. 스스로 납득할 정도로. 내가 꽤 하는구나 하게. 제일 마음에 드는 거 놓고도 해보고 제일 두려운 거 놓고도 해보고 해서 몰라를 자꾸 하고 그런 걸 내 마음에서 내려놓고 그 전체도 지금 내 마음에 들어와 있는 거다. 내가 내 마음 하나 컨트롤 못하느냐 하면서 내 마음 한번 내려놓고 참나자리, 하느님 자리 느껴보시는 연습. 실패attan juegue 상태 Anne Shea 데크닉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